여러분 꼭 이 학생을 도와주세요 얼마전 한국에선 유학중이던 한 대만 여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으로 한국에서 안타깝게 죽은 대만 여학생의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숨진 여학생은 한국에서 유학중이던 대만 출신의 쩡일인 학생인데요 이 학생은 올해 28세로 한국에서 신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은 지난 6일 횡단보도에서 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곧 숨졌습니다 숨진 여학생의 부모는 딸의 한국인 친구를 통해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개시하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편지를 써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글은 개시 이틀 만에 현재 약 6만 명의 청원 동의를 얻었습니다 숨진 학생의 친구는 자신의 대만 친구가 음주차량에 치여 억울하게 숨졌다고 밝혔으며 한국에 대한 애정이 누구보다 깊던 제 외국인 친구가 만취차량에 치여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났다며 청와대에 청원 글을 올렸습니다 현재 한국의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대만에 계신 정일인 학생의 부모님께서는 한국 경찰에게 사연은 매우 안타깝지만 가해자가 음주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처벌이 경감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문통을 터뜨렸습니다 정일인 학생의 아버지는 이기적인 음주운전으로 다시는 딸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또 만날 수도 없게 되었다며 모든 삶의 희망이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더 이상 한국의 가벼운 처벌로 이렇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이 빠르게 전해지며 한국 네티즌들은 청원 동료를 촉구하는 글을 공유하고 있고 한국의 음주운전 처벌을 강하게 비판하며 안타까운 대만 여학생의 죽음에 애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한국의 음주 문화는 바뀌어야 되고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좀 더 엄격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살인입니다 음주운전이라 처벌이 경감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나라 망신이더라도 이 일이 커져서 음주운전 처벌이 좀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술집거리에 절주 포스터라도 만들어서 붙이고 술집주인은 계산하면서 멘트로 음주운전은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등의 예방활동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 20만 청원 인원이 하루속히 통과되길 바랍니다 이렇게라도 대만 여학생 부모님의 짐을 덜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의사 아버지의 외동딸이자 신학박사 과정으로 한국에 보냈는데 가슴이 먹먹합니다 한국은 진짜 개혁해야 할 법은 안 하고 너무 답답하고 창피하네요 2년 전 횡단보도에서 음주운전 차에 치여서 사망한 윤창호 씨와 같은 안타까운 사례를 줄이고자 윤창호법이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 바뀐 게 없군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제발 이 대만 학생을 도와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링크입니다 20만 명을 채워야 청와대의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현재 청원 동의수는 약 6만 명입니다 가입할 필요 없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의 아이디로 로그인한 후 청원 동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한국어를 모르셔도 됩니다 이 링크는 제가 댓글창에 써놓을게요 1분도 안걸립니다 여러분 꼭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1분도 안걸ить